아, 불안해. 먹금이 물려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아, 진짜 먹금 물려오네. 야, 야, 야. 아, 밀리네. 아, 나 불안해, 진짜. 아, 이봐. 똥빅빅이야, 똥빅빅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밀리네. 뭐야, 똥가방 있어? 촥! 아, 미치겠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빡빅이 줄지? 아, 대단해. 우선, 대단해, 우선. 황호금을 어떻게 알지? 전쟁 해주세요. 진짜 인청해야 해. 여러분을 공개해주세요. 지금 여러 도망맞은 우리 노리고 있을 거라고. 이 가짜 가방만 들고 가볼까? 뺏기나 안 뺏기나? 잠깐만, 나를 못 봤어. 빡빡이 지옥이 어디야? 어? 어, 뭐야? 나 왜 이렇게 추석에 나왔네? 야, 나 왜 이렇게 추석에 나온다. 야! 이게 웬턱이야. 어? 이게 뭐야? 아, 나 지금... 야, 너 진짜... 아, 이거 너무 멋있어. 형, 짝이네요. 내 거? 아닌데? 뭘 아니야. 야, 너니까 보여주는 거다. 아, 너 왜 너도 모조품이야? 아, 근데 가방에 있는 게 진짠가 봐. 내가 차에 있었던 게, 처음에. 야! 야! 이리 오지 마. 형, 이거 놓고 합칩시다. 일단 가방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빡빡이 지옥 어디야, 빡빡이 지옥. 예? 빡빡이 지옥 어디야. 아, 형 못 찾으셨어요? 형, 근데 가방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요? 어? 다 뺏은 거야. 아니, 어디 가서 가방을 사 왔어요? 예? 어디야? 빡빡이 지옥이 어디야. 여기 어디구만. 빡빡이 지옥이 어디서 가방을 사 왔어요? 형 쪽지 받았어요? 어 너희도 모조품 받았나 보네? 모조품인 건 우리끼리 압시다 홍철이 아니면 하하네 홍철이 아니면 하하야 홍철이가 왔다 갔어? 왔다 갔지 그럼 걔가 진짜네 걔가 진짜 이거 가지 우리 같이 잡고자기하고 맞다 왜? 홍철이가 진짜 얘가 갔지 걔가 진짜네 믿음 봤어요 정말 믿음 봤어요 저 혼자 튈 수도 있었는데 이미지 완전 바뀐 끝까지 내가 길 씨 형 감동했어요 저희는 오늘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감동했어요 저희는 정말 끝까지 가서 거기서 장을 겨루는 거예요 아 갑시다